고려대학교 총장 염지호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으로써 무호의의 기상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열정에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고대 총장 취임 후 지난 4년간 21세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고대 ROTC 교훈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교훈님들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